왜 이렇게 할 거야? 참 복스럽지 복숭이 복숭이. 참 복스럽지 복숭이 복숭이. 어? 장미화가 아닌 너 때문에 노래도 냈다 박숭이라고. 아 이거 내 집 갖다 줘야겠다. 안녕하세요. 유희 팬 있잖아. 유희가 인생의 상소래요. 이거를 그대로 주면. 야 이거 주고 술 한잔 얻어. 박 주세요. 박 주세요. 자 재밌다. 한 손에 하나씩 들었어. 샐러드 봐. 이게 뭐라 그랬죠? 무슨 흑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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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이 피클이에요. 일단 홍합시추. 나 못먹었는데 아까. 못먹었는데 아까. 고기가 있네요. 닭고기가 들어갔어요. 나도 이게 약간 된장 느낌이 날 정도로 약간 구수한 맛이 느낌이 좀. 매워? 어떻게 이게 고추장과 매운 매큼한데 고추하고 토마토 소스가 섞이지 맛이? 그러니까요. 고추장도 달달하고 그러던가. 아니 그게 너무 어울려. 빨리 먹어보시죠. 먹어봐. 홍화박이랑. 이거 저거 뭐냐 매운 불닭소스입니까? 네 불닭소스요. 소스가. 너무 괜찮아. 잘게 찌진 닭다리살이랑 매운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설탕, 참기름 같은 가진 양념을 넣고 만듭니다. 그래서 재료를 다 냄비에 넣고 매콤한 불닭소스랑 잘 끓이면 매운맛이 품인 불닭소스 홍합스튜가 완성됩니다. 너무 신기해 이거는 술 해장으로도 좋고 홍합하고 불닭소스하고의 만남이 절묘하고 불닭소스가 매콤하잖아. 기가 막히네. 아 1차 먹어야지. 아 1차 먹어야지. 아 먼저 먹어야지. 體 blown manufactured. 그런거 없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난 뭐. 난 뭐.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만들어서 많이 먹었거든. 왜 그래요. 물 못들겠네. 매콤한 스프. 고추장이 정말. 뒷맛은 고추장 맛있던데 알아서. 너는 맛없나? 너는 맛없나? 맞아요. 어? 정말 재밌는 게 다 맛있나? 감동받은 표정인데. 매일 오신다. 매일 오신다. 매일 오신다. 매일 안 된다. 아. 아. 제스케이스 중에 누가 지금 좋겠어요. 그 당시에. 은지원이죠. 은지원이죠. 네? 네. 샐러드 한 번 드셔보세요. 인절미 떡이 있어. 진짜 이게 시즌이네. 이거 소금이죠? 떡이 이게 맛나는구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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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흑인자 드레스는 조금 포만 가면 포만 가면 있다. 근데 먹어본 적이지 채우가. 어? 진짜 먹어본 적 최고예요? 오늘이? 저는요. 여러 집 다녔을 거네 지금까지. 얘가 양식을 좋아하는데 오늘 지원이가 정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막 저렇게 떨려 하는 거 처음 보네? 안 드세요. 입맛이 안 맞으면 잘 안 드세요. 원래 말이 좀 없냐? 지원 씨가? 계속 관심이 가죠.